난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누군지 저 아저씨는 왜 수염을 기른 건지 얘들은 또 왜 이러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주인공? 내가 주인공이라고? 그래 난 남봉꾼이었어 누가 내 반쪽이지? 응? 정수리 스멜 아 취한다 자기야 컴온 보이 다음 곡에 앞서 막간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커플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저요! 용기있는 커플 한 쌍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? 응? 니들 뭐해? 분명 한 쌍이라고 자기 자기 설마 니가 내 반쪽? 빨리 나가자 화이팅! 어쩐지 볼수록 끌린다 운명의 데스티니가 너라고 소리친다 자식 예쁘다 오늘 용감하게 커밍을 아웃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우릴 응원하고 있어 니들 뭐 하세요? 왜 이래? 뭘 어쩌라고? 잠깐 파이팅 넘치는 뜨거운 남자들의 열기 싸우라고 소리치는 글러브의 기운 운명의 라이벌까지 그래 이거였어 뒷골목 생태계 추인공 난 길거리 파이터였어 똥퐁 잡기는 내 고사리 같은 손에 아프다고 울지나 마라 간다 전두엽에서 7옥태브의 경고를 보낸다 더 맞으면 인생 마감이라고 이건 또 뭔데? 나 파이터 아니었어? 뭐야 이 떠버리는 박수라도 쳐야하나? 나보고 뭘 어쩌라고 잠깐 비트가 심장을 노크한다 리스펙한 라임이 내 목구멍에 차오른다 동맥을 타고 흐르는 전류 달팽이관을 자극하는 사람들의 환호성 그래 난 래퍼였어 우리 집! 우리 집! 강아지! 강아지! 뽀비! 눈 화장지! 잘 닦여! 화장지! 엔포시! 눈 뽀비! 엔포시! 낸 우리 집! 엔포시! 강아지! 엔포! 오자! 내가 지금부터 와! 갑자기 뭐야? 아니 뭐 이렇게 환자가 많아? 일단 즐기자 죽이라나! 뭐지? 이런게 음악의 힘인가? 설마 봉신? 아니 왜 늘 그러고 계세요? 이웃은 또 뭐야? 어떠한 기적을 맛보셨습니까? 네 저는 태균님을 만나 아픈다 해가 다 났어 아니 어떠한 기적을 맛보셨습니까? 태균님의 특별한 기운이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봉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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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제야 알 것 같다 내 진짜 정체를 니꺼는 내꺼 내꺼도 내꺼 이제 내 눈을 바라봐 넌 벗게 될 거야 내 눈을 바라봐 넌 죽게 될 거야 우주의 기운을 받아라 부자는 가난하게 가난한 차는 더 가난하게 너희의 등골까지 쏙쏙 뽑아먹을 주인공 난 사이비 교주다 나는 사이비 교주다 내가 내가 내 눈을 바라봐 나는 사이비 교주다 나는 사이비 교주다 내 눈을 바라봐 내가 내가 내 눈을 바라봐 아멘